방을 쓴다면 누구라서 오는 게 좋아 오기 미연은 뺐고요 나머지 다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내가 슈아 씨가 저랑 오기 씨랑 하기 싫다고요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제가 슈아 씨랑 방금 쓰고 싶지 않다 쓰고 싶다 나는 아 슈아랑 쓰고 싶다 저는 방금 미연 씨랑 되게 합이 잘 됐거든요 근데 미연 씨가 또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오기 씨를 그러면은 뭐 죽여야죠 죽여야죠